그냥 거울로, 거울로 편집을 해놨네 요기 있는게 요 뒤에 그냥 똑같이 비치게 해놨어요 야이씨 디테일이 좀 떨어지네 제가 문 열게요 자, 여기서 이제 문을 열면 친구들을 만나죠 자, 빨리 와 들어와, 들어와 퍽 막고 문지 혹시 이 게임에서 요, 요, 요 분야가 제일, 요 파트가 제일 좋은 거 같아 500만원 넘을 수도 있어요 예 천만원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저 침대는 가격을 몰라 이거 진짜? 네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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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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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와여자대학교 성사를 졸업하신 분이 들어올 겁니다 이와여자대학교 성사를 졸업하신 분이 오고 들어올 겁니다 나이는 29, 저랑 똑같고요 한 아줌마가 올 거예요 옷인데? 이와여자대 성사 졸업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요번에 졸업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?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 오면은 제가 아줌마 아하 아하 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반겨줄게요 되게 어 뭐라 그러지? 되게 이뻐요 생긴 거 되게 이쁘고 운동을 되게 많이 필라테스랑 막 그런 걸 많이 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몸도 진짜 좋아요 잠깐만 여기 또 총 쏘는 거 있었나? 좋죠? 배타러 가는 거지? 뭐 아무튼 오면은 예 이거는 비밀입니다 예 요거는 오기기 전까지 비밀입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 비밀입니다 요새 되게 무료하다고 예 무료하다고 뭐 이제 좀 있다가 뭐 좀 쉬었다가 뭐 막 따가지고 한다는데 아 팩은 여기 아직 타고 있구나 저 오면 아줌마 아하 아하 해야죠 팩이 아직 저기 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팩이 죽는 거라 그랬구나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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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와리가리 자 파도를 잘 보고 파도를 잘 보고 우리 겨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겨를 따라서 자 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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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따라서 쾌장하죠 네 저를 따라서 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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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이쪽으로 쾌달래 아까는 왼쪽으로 쾌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쾌개 오른쪽으로 쾌개 오케이 아까는 왼쪽으로 쾌지만 이건 오른쪽으로 쾌개 어? 자동으로 대지나? 배는? 아 자동으로 왼쪽이 대지네 아 자동으로 왼쪽이 대지네 배고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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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수류탄을 한나한테 주고 배를 빨리 폭파시켜버립시다 두번째 엔딩이 있던데 배틀필드를 저는 그러면 벌써 두번째를 깨는거죠 야 또 아이리쉬가 없어 맘에 안들어 넌 레카를 불러야지 아 스웨덴의 덴제 갑시다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색하고 들어오나봐요 회원가입하고 이제 검색하고 들어오나봐요 제가 여태까지 말한건 비밀입니다 말하시면 안돼요 처음 우는 사람은 적혀주세요 근데 왜 팩에 배가 터진거에요? 아하 아하 아주머니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란 뜻이죠 아주머니 아줌마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란 뜻이에요 자 마침 또 마침 또 지금 엔딩을 엔딩을 같이 하는 같이 하게 되네요 자 우리 한나한테 폭탄을 줍시다 미안하다 한나야 잘가라 미안하다 한나야 잘가라 아 망설임 없어 난 망설임이 없다 미안하다 잘가라 자아 아주머니 아하 아하 자 그 핸드폰 위에 보면은 따봉 버튼이 있어요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두번째 엔딩을 잡으면 세번째 엔딩도 볼까? 아니야 세번째 엔딩 보면 너무 질려 질릴 것 같아 세번째 엔딩은 보지 않구요 두번째 엔딩까지만 보고 오늘은 이제 좀 잡담 좀 하다